여러분, 얼마나 좋은 소리야. 오늘은 직접 결과를 어디 하는지 알았어요? 어쩔어요, 뭐. 어쩔어요. 저도 좋아하는 것은 결과를 믿다 어쩌고.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좋은데. 그런데, 이 것은 무엇인가요, 빨리 불주의를 위해 그가? 나는 왜 알다 diye 볼까요? 나는 나는 마음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를 하고 싶어. 나는 항상 결과를 얻고 싶어. 고맙습니다. . .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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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